오케이 그래서 제빈이 2에 7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숙지한거. 오케이 드디어 스피킹까지 출했군요. Clever Fox. 자 가장 긴겁니다. 오늘이. 제목은? Clever Fox. Clever Fox. 현명한. 현명한. 똑똑한.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Fox 하고 있네요.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Okay. 그래서 look의 뜻은? 보다. 보다 또는? 보이다. 보이다 라는 뜻이고. 보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보이다. Okay. 그래서 look 뒤에. 자 슬리피 뜻은? 졸리다. 졸린 졸린. Okay. 무슨 씨예요? 어떤 씨. Okay.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고 그랬죠? Look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네? Look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 씨. 하다 씨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때 보이니? 이러겠네요. 내가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넌 졸려 보인다 이러겠네요? 네. Okay. 그래서 슬리피의 뜻이 졸린이고 어떤 씨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아. 무엇? 그랬더니 졸린 이름일까? 날씨가 어떻니? How? 응? 또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어떤? 이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게 영어로 뭐라고?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네. 하우 두 오케이 얘가 무슨 씨인지 왜 확인했을까? 응? 얘 무슨 씨예요? 하.. 네? 하다 씨 하다 씨면 모든 하다 씨 속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거를 왜 자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우 두 룩 응? 하우 두 아이 룩 오케이 읽어보세요 하우 두 아이 룩이 무슨 뜻이겠어? 나는 어때 보이니? 내가 어때 보이는지 묻는 거겠네요 여기에 있던 두가 유 를 뛰어서 이 앞에 건너가서 여기 오고 유는 너니까 나란 뜻의 아이로 바뀌고 얘는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우 두 아이 룩이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하우 두 아이 룩 했더니 어떤 시 계속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를 보고 누가 다 라고 그럽니다. 누가 다 를 만드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쓰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 뭘 쓰는 방법? 하다시. 그 다음 뭘 쓰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 셋 중에 여기 누가 왜 얘를 누가 다 라고 그러냐. 내가 졸린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뭐 다 라는 부분인데 비동사를 썼네요. 세 가지 방법 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 누가 다 를 다른 것만. 나는 달린다 하는 뭐야? 나는 달린다. 아이고. I am run. 아. I am run. run의 뜻이 뭐야? 달린다. 오케이.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이 누가 다 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나는 수용할 수 있다는 뭐야? I can swim. I can swim.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는 세 번째 방법. 양념 씨. 누가 다 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그 다음에 양념 씨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동사 썼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졸리. 아. 졸리. 슬픔.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이 무슨 뜻이야? 내가 어때 보이니? 오케이. How do I look? You look sad. 오케이. No. I am not. I am hungry. hungry. I am not. Sad. Sad. Hungry의 뜻은? 배고픈.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 I look? 아. 내가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나는 배고프다. 이럽니까? 응. 자. 이번엔 누가 다가 이렇게 있구요. 누가 내가 뭐한다? 배고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 아니.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묻는 말 하려면 일로 넘어가겠네. 네. 근데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You. 그럼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You. 그러면?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었겠네. 네? 네? 읽어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가 무슨 뜻이야?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나는 배고프다. 서로 묻고 답하는 거 어울립니까?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믿어요. 니까? Are you?라고 묻겠네요. Are you? I a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헷돌리? I am hungry. I am hungry. No. I am not. I am hungry. No. I am not. I am hungry. No. I am not sad. I am hungry. Oh, no. Help me. Help me? 도, 도, 독다 오케이, 여기서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도 아 그래요? 독다예요? 예,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할 때 쓰는 표현?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한 적 있죠? 네.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please. Open의 뜻은? 무슨 시? 부탁할 때 쓰는 거네요. 책을 펼쳐달라고 부탁했네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시? 어떤 시? 계속해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때 보인다 그러고요.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You look sad. Are you sad? 하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가 무슨 뜻이라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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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아니,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거고요. 땡.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Busy의 뜻은? 답답.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이게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are you? How are you, 에드슨? 나는 어떤 시? 오케이, how are you? I'm busy. How are you?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No, I am not. No, I am not. Hungry. Hungry. Help me. Help me. 부탁하고 있고요.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어떨 때 쓴다?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거지. 부탁할 때 쓰는 겁니까? Sorry, I am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No, I am not. Busy. Busy. 똑같은 거 여기 있네? 뭐하러 이 말을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하하하하. You are foolish. I am happy. 오케이. 하하하. You are foolish. I am happy.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누가, 네가, 뭐한다? 어리석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런지. 알겠습니까? 쓰기 시험 채점 지금 하겠습니다. 클레버 박스.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es, I am sleepy. You look sad. Are you sad? No, I am not. I am hungry. Help me. Help me.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Who are you bus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No, I am not hungry.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Oh.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No, I am not. I am not busy. You are foolish. I am happy. Okay. Perfect.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